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 11마리 중 동해르만 거북이 5마리가 온욕하는 날입니다. 예쁜이들 이름 먼저 소개하고 온욕을 시키겠습니다. 캔디, 탐순이, 양순이는 암컷이구요, 순둥이, 탐험이는 수컷입니다. 뛰다시피 하는 거 보이시죠? 성격은 5마리가 다 활발합니다. 멈추럭나게 다 활발합니다. 곱찹이, 양쪽 뱃백아시피, 아래에 대해서도 헬멧밥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온욕 중간에도 물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섯 마리가 다 활발한 성격이어서 온욕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온욕할 때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. 남은 물 온욕도 더 줄여줍니다. 남은 물 온욕도 더 줄여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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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욕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 예쁜이들 이제는 꿈나라로 갈 시간입니다 은신처로 들어가 아침까지 푹 꿀잠을 잘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